치커리가 알차이머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서북 농림과기대 류셰보 박사는 치커리에 들어있는 치코르산이 뇌세포 손상에 관여하는 지질 다당으로 인한 기억력 손상을 막아주는 것으로 G실험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치코르산은 치커리 외에도 상추와 바질, 민들레 등 63가지 채소와 식물에 들어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실험생물학학회연합회 전월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치커리 외에 대해een은 nostrils 치커리 외에 지급자 및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하여